네 도쿄 여기는 신축구역 동쪽 출구입니다 여기는 신축구역 동쪽 출구입니다 지금 알다 빅크카메라 감사합니다 아침 40분 지금 시각은 아침 4시 40분 눈에 여기로 지금 앙이 흐르고 여기까지 눈에 오늘 비가 내려서 물이 좀 들어와 있네요 여기가 시골치 동쪽 입구 입구요 가부키초방면 신주쿠산초방면 여기가 동쪽 입구 입니다 동쪽 지금 시각 확인해 보세요 새벽 카사가 탁상 아리무수네 오사님 많이 있네 여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Okay, I wanna trip